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제 서킷에 왔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에 제가 스포츠주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빗길을 경험을 해보고자 원래 미끄러지고 조금 쫄깃쫄깃해야지 실력도 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왔습니다. 어쨌든 노면이 젖어있기 때문에 100% 탈 수는 없고 조향 신경쓰고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면서 잘 연습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니까 또 유각이 살짝 나올 수 있잖아요. 원래 젖은 노면, 비오는 날에는 연석을 밟으면 그대로 돌아버리기 때문에 연석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레코드 라인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기록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미끄러지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할 수가 있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11시 30분 3세션 들어갑니다. 외기온은 3다! 비오는 날 들어가는 건 또 처음이라서 긴장이 되네요. 이미 타고 온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노면이 많이 미끄럽고 연석 밟으면 그대로 날아가고 그리고 전세세에서 타던 어떤 분도 날아가서 버지 쪽까지 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서 타야겠습니다. 저는 지킬 과정이 있으니까요. 갑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 밀리죠? 열도 안오른 상태에서 바로 밀려나갑니다. 연석을 밟을 수가 없으니까 쫄리네요. 아, 쫄리네! 오, 무시어요. 연석은 무시어요. 아, 연석 못 밟으니까 라인이 다 바뀌어서 익숙하지가 않네요. 무섭습니다. 오호호, 대박! 아, 역시 후류는 무섭습니다. 아, 재밌다! 비오는 날 타는 게 재밌네요. 레포드 라인 아주 신경 안 쓰고 그냥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타니까 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와, 호우! 와, 장난 아닙니다. 오, 밀려, 밀려. 아, 이게 ESG가 게임이 계속 들어옵니다. 아, 진짜 어렵다. 근데 ESG가 자꾸 게임이 들어오니까 제가 컨트롤 하고 싶은 대로 되지가 않네요. 아, 한 번 다음 랩에는 꺼보고 한 번 더 천천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를 끄고 천천히! 아, 어렵네요. 와, 이 컨트롤이 진짜 어렵네.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막 집중해서 아, 것만에 이렇게 쫄깃쫄깃 합니다. 스무스 하게 아, 이렇게 켜주면 안되는데? 오, 오, 오오오오오옹 와 진짜 빡세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그리블이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좀만 오버하면 다 돌아가네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이제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부끄럽끄럽네요 최대한 부드럽게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 너무 힘들어 아 연습 오지게 했네 진짜 다행히 아무도 없고 진짜 못하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아 앞에가 하나도 안 보이냐 어쨌든 이렇게 주행 잘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세션 또 한번 들어가서 연습도 오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2세션 2세션이 아니지 5세션 1시 13분 외기온은 4도 노면은 여전히 젖어 있습니다 아 점심 라면 먹어가지고 공기밥까지 거하게 말아먹었더니 또 중량치기 당하게 생겼습니다 역시 ESC 끄고 연습주행 하는 걸로 할게요 아 좀 감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네요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오 날씨가 개고 있어요 아 바짝 긴장을 하면서 보면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데 연석이 안 말라요 연석이 까딱 잘못하면 확 하고 날아가버릴 수 있는 그런 날씨 3시 조금만 과진입하고 조금만 늦으면 바로 날아가네요 아 갈 길이 멉니다 정말 창피하네요 ESC의 도움 없이는 제가 이렇게 잽잽입니다 진짜 긴장 바짝 하고 타게 되는 것 같아요 2t 4t 5t 5t 1t 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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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t 헷갈리 아 아 아 아 다행히 펜스는 안 박았습니다 아 아 역시 사고가 나네 나가겠습니다 우지게 박아버렸구만 과욕이 부른 참사 일단 나가서 수리비를 물어줘야겠죠 아 아 아 네 저기 나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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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쪽이 엄청 심하네 진짜 여기까지 다쳤습니다 네 제가 ESC를 끄고 가욕을 부리다가 이렇게 됐네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그 100m 거리 표지판을 하나 박살을 냈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펜스로 안가가지고 그게 제일 다행이죠 시동이 안 걸릴 뻔했는데 다행히 잘 걸려가지고 자가 복귀했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나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죠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일단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차게 돌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바보와 탔습니다 굉장히 또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근데 주행 차량이 많지는 않아서 다른 트러블은 없었어요 차에도 지금 당장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큰 이상이 없고 저도 다친 데가 없고 그 거리 표지판 100m 최대한 앞뒤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가 없을 때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한 거였거든요 일단 어찌됐든 제가 다른 분들의 주행에 피해를 줬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ESC를 끄는 거는 정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실력자가 아니면은 ESC는 함부로 끄지 마세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절대 함부로 끄지 마시고 제가 ESC를 꺼본 이유는 젖은 노면 상태에서 오버나 언더가 났을 때 이거를 탈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자꾸 이제 ESC 개입이 들어옵니다 자세를 잡아주기는 하지만 제가 이 탈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터득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ESC를 끄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탈출하는 방법을 좀 익혀보고자 이렇게 주행을 했던 건데 정말 어렵네요 저의 이 무지함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경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은 좀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끄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박